경북 영덕군 동쪽 23km 해역에서 어제 4월 10일 오전 2시 45분 46초께 규모 3.4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8km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선 규모 3.0 이상 지진이 이번을 포함해 두 차례 발생했는데 다른 한 번은 지난 2월 11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3.1입니다. 이번 지진은 경북에서는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느끼며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있었고 강원에서는 조용한 곳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는 느낄 정도로 진동이 있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밤사이 흔들림을 느꼈다는 등 지진 관련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으나 붕괴 등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이번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영향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니 항상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는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총 16번 발생했는데 그 중 규모 3.0에서 3.9가 9번 규모 4.0에서 4.9가 5번 규모 5.0에서 5.9가 2번이었습니다. 4월 8일에는 대만에서 규모 5.6의 강진과 4월 9일에는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4월 11일에도 대만 화련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전 세계적으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증가하였으며 4월 10일에는 반화2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초 중국에서는 규모 3.0에서 3.9의 지진이 152번 규모 4.0에서 4.9의 지진이 46번 규모 5.0에서 5.9의 지진이 15번 등 총 217건의 규모 3 이상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0에서 6.9의 지진은 4번 발생하였고 규모 6.9 지진은 1월 8일 칭하이성 하이베이현 매니안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5년간 2017년 4월 10일부터 2022년 4월 10일까지 규모 4.0에서 4.9의 지진이 671회 규모 5.0에서 5.9 지진이 138회 등 총 835회의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0에서 6.9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곳은 2021년 5월 22일 칭하이마두오현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 등입니다. 전세계적인 지진을 살펴보면 올해 초 4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규모 6 이상 지진은 39차례 발생했으며 규모 6.0에서 6.9의 지진은 38회 규모 7.0에서 7.9 지진은 1회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지진은 3월 16일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2017년 4월 10일부터 2022년 4월 10일까지 전세계적으로 규모 6.0에서 규모 6.9의 지진은 490회 발생하였고 규모 7.0에서 7.9의 지진은 60회 발생하였으며 규모 8.0 이상이 가장 큰 지진은 2017년 9월 8일 멕시코 연안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지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